네, 최고의 자동차들은 모빌원이라는 유난류를 또 선택을 하죠. 저는 꼭 챙겨서 모빌원만 해요. 엔진 오히려? 왜? 사람이 뭔 말하면 믿질 않은 거. 마음에 없는 얘기지만 하지 마세요. 안 해보신 것 같은데 딱 보니까. 그냥 아무나 넣어주세요, 이건데. 아무 거라 되진 않지. 좋은 거 넣어주세요. 그러면 모빌원이야. 네, 모빌원. 최고의 자동차들은 모빌원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넣지 마시고. 좋은 거. 항상 우리 몸에 좋은 거 넣어야 되잖아요. 운전커피 넣어야 되고, 알프스 비포 넣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3프로TV에는 박병창 부장님이 계셔야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이라 복장이 편안한 복장. 편안하게 오늘 주식도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얼굴 색깔이 살짝 이렇게 구린빛이 된 거 보니까 운동을 많이 하신 모양이에요. 뭐,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어떻게 뭐, 장비가 좀 파래졌던가요? 아직은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공은 안 튀고. 한 번 또 가셔야죠. 아, 나 한 번도 못 갔네, 올해. 아, 그렇습니까? 아, 바빠.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 늘 건강하시고. 우리 증치도 좀 건강하게. 네. 잘 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뭐부터 좀 볼까요? 네, 어느덧 4월 1일입니다. 힘든 1분기를 보냈고요. 오늘 1분기 정리를 좀 하면서 시장의 변화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한 번 보시면 빅스지수하고 S&P500하고의 움직임을 한 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상관계가 높습니다. 빅스지수 올라가는 동안에 빠지고 내려가는 동안에 올라가고 굉장히 상관계가 깊은데요. 거의 거울처럼 움직이네요, 그렇죠? 네. 이걸 가져온 이유는요. 맨쪽 왼 끝에 20 아래에서 오랜 동안에 있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렇게 20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있을 때 시장이 꽤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 20포인트 정도에 있거든요. 지금 맨 끝에 보시면 여기서 멈춰있는 것이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래를 하거나 똑같이 이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움직임이 안정화되는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먼저 화면을 한 번 보여드렸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을 했고요. 단기 랠리가 있었죠. 그래서 이틀 동안 하락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1.5%, 다우 1.56%, S&P500 1.57%, 14,220포인트의 나스닥이 끝났습니다. 유가가 하락을 했는데 유가 하락은 증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비축유 방출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는 했으나 워낙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거의 붙어있는 상황이고 장중에는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3개월 만기의 국채 수익률 지금 0.51%인데 이거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참고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금융시장은 우리 주위시장은 사실 경기의 흐름을 타고서 움직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는 것은 금융시스템의 혼란이 됐을 때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3개월 만기 단기 국채 시장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3개월 만기의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이 금융시스템의 안정 또는 위험요소 이런 것들을 반영을 가장 빠르게 하기 때문에 3개월 만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보악권 시작을 했고 장중 등락을 나타냈는데요. 장 마감 1시간 딱 두고 수업을 급격히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이요? 장중에 하락한 게 아니에요. 장 마감 1시간에 급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금리 인상 스케줄 나왔고 우크라이나 전쟁 회담 이런 걸로 인해서 반등했다가 차익실험 매물 나온다 이런 얘기들만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2월 PC 6.4% 코어 PC 5.4%인데 컨센서스보다 약간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 마판에 급락한 건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어제가 월말 분기말이죠. 그래서 분기말 매물이 출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그렇게 또 볼 수 있냐면요. 지금 여러분 시간 외로 보면 오늘 하락한 종목들이 시간 외에서 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 올라요? 소폭이지만 다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분기말 매물 출혜가 어제 하락을 이끌었다고 보시는 게 어제 시장에서는 맞는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특징적인 섹터는 PC 수요 부진 우려에 지금 뉴스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와 PC 관련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어제 가장 큰 폭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AMD나 휴레페컷, 델 이런 종목들 오랜만에 휴레페컷, 델 이런 소개를 드렸는데 어제 6%, 7%씩 하락을 했어요. 지난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하면서 PC 수요 부진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TSMC의 회장, 좀 이따 뉴스에 말씀드릴 건데 거기서도 또 PC 수요 부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인용 PC 수요 부진한 것은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업용은 그렇지 않다라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컨퍼런스 고려해서 얘기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수요 부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쪽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PC 관련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 어제 우리도 월말이었죠. 코스피가 0.4% 상승했고요. 코스피가 0.58% 상승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하락을 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비교적 탄탄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기관 매수가 지수를 방어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장중에 바이든 대통령의 비축이 방출 소식 그리고 중국의 PMI가 예상을 하위했다는 것이 서로 상충되면서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코스피는 보험과 은행, 화학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코스닥은 2차전지와 IT 소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전선주들이 어저께 상한가가 보냈거든요. 비료, 수산, 사료, 노업, 시멘트, 수소 개별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게 개별 종목이 세게 오르더라고. 전선, 전선. 예전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좀 달라진 점이 어떤 점이 있냐면요. 과거에는 하락했다가 반등을 해서 장중저점으로부터 반등을 했든지 아니면 떴다가 밀리든지 이랬거든요. 최근 시장은 떴다가 그냥 장중 내내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빠졌다가 장중 내내 별로 움직임이 없고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고요. 시장은 큰 변동성이 없다는 표현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개별 종목들은 오르몬 상한가까지 올라와요. 그런 종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그렇게 개별 종목들 하는 건 개인 매수세가 몰려서 그런 것도 있는데 상을 가고 그런 거는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세력이라는 그런 걸 딱 끌어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붙어있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전반적인 세력이라 하면 외국인도 세력이죠. 그런데 시장을 지수로 움직이는 주주체 세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종목의 적은 금액으로도 금방 올릴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일종의 벚꽃 랠리의 전조현상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저가주나 아니면 소용주들이 움직이는 강한 시장은 별로 좋지 않게 보죠. 벚꽃 랠리의 시작인데 제가 볼 때. 무조건 갑니다. 이제는 달려요. 지금 이렇게 작은 종목들 빵빵 움직이죠? 이 에너지들이 이제는 터지는 겁니다. 4월 내내 아마 한번 제 말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장 전체를 끌어올릴 수 있다.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엄청 달릴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면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얘기하는 우라가비군요. 얘기하는 주기시장에서 사계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상투일 때 저가주나 부일주나 아니면 이런 종목들이 급격하게 움직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론적인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런 주식들이 많이 움직이는 거는 일종의 밈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자금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작은 자금으로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전체 시장은 위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어느 정도냐면요. 저도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저가주가 아니에요. 만 원, 2만 원짜리 주식도 한 1억 원씩 오늘 이 주식을 내가 사려고 합니다. 1억 원씩 사려면 호가를 많이 올려야 돼요. 그만큼 얇아요. 팔기로 굉장히 힘들고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이런 섹터나 또는 테마 위주로만 시장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시황에서 어제 월말인데 저는 조금 좋게 본 거는 물론 시장 전체가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월말에 항상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한 바가 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우리 시장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 선물을 일부 환매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분기말 월말이라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투자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시장이 여기서 아주 나쁘게 보는 그런 시장은 아니구나. 그 정도로 좀 인식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 선물매도를 일부 환매했다는 거는 약간 또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금융투자 프로그램도 매수를 했다는 건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험한데 정프로 계속 보면 지금 며칠째 지금 내가 이렇게 봤거든? 꽤 괜찮아. 바람 많이 들어갔어. 약간 위험신어 온 것 같아. 종목들이 좀 올라가면서 여러분 장부가 좀 올라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또 종목별 종목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상한가 휘날리며 아 좀 그만 좀 해. 아니 뭐 정프로가 기분 좋아서 좋긴 한데 살짝 걱정된다. 저도 가야죠 이제. 언제까지 이러고 있습니까? 한번 좀. 아 이러다 또 징징징징. 아예 아니에요. 이제는 좀 갑니다. 벚꽃 랜리 부탁드립니다. 정말 가기를 바라고 4월의 종목별로는 전체 시장이 아니더라도 좋은 시장이 되길 바라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확연히 바뀐 것이 뚜렷해집니다. 어떤 것들이냐면요. 일단 시장 이슈를 보시면 여러분 느껴질 겁니다. 첫 번째 러시아 푸틴이 원자재 천연가스 결제 루브라로 결제해야 된다는 행정명령을 선명했다는 뉴스가 어제 돌아다녔습니다. 거부하면 공급 차단한다. 유럽의 인플레이션 이것으로 인해서 유럽의 인플레이션 경기 위축에 계속 우려를 하고 있다. 유럽은 경기 위축이 침체 얘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약 6개월간 전략 비추류 100만 배로를 방출한다. 이 뉴스가 있었고요. 제가 아까 정정림에 대해 제가 유가가 안 빠졌다고 했는데 또 오늘 아침 유가를 봤네. 어제 대비해서 살짝 올랐더라고. 그래서 바이든이 약발이 없으면 안 돼. 어제는 7% 빠졌더라고요. 네, 빠졌습니다. 그렇지. 이것으로 인해서 빠졌고요. 심하다 그랬어. 뉴스를 너무 최신을 봤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지금 많이 사고 있거든요. 이거 사지 마라라고 제동을 좀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펙플러스에서 5월에 하루에 43만 2천 배럴, 43만 배럴 약 증산에 합의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러시아 가스를 대체할 호주의 그린 수소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뉴스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배터리 광물 생산에 약 7.5억 달러를 지원해서 리튬, 니켈, 흑염, 망간 등 생산 기업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1번부터 6번까지 내용을 보면 어떤 거냐면 확연하게 자원, 에너지의 패권, 경쟁, 에너지 경쟁이 확연하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전쟁이 끝나도 이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평화회담이 끝나고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거는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분기 또는 올 하반기에 어쩌면 시장에서는 이쪽에 중심을 두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쪽 섹터가.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원자재. 그래서 원자재 개발하거나 아니면 시추하거나 하는 기계주나 이런 종목들 중에서 현금 흐름이 좀 있거나 실적이 있는데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들 그런 종목은 쌓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그저께 계속 그런 종목들 찾아봤는데 몇 개 좀 골라놓고 지금 이걸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좀 옮길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뉴스는요. 미상원에서 드디어 반도체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약 520억 달러의 규모이고요. 반도체 생산, 영국 개발 위한 보조금 지원한다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어제 장중에 중국의 3월 PMI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제조업 PMI가 49.5로 컨센이 49.8이었고요. 서비스 PMI는 48.4로 컨센이 5.3이었습니다. 50 아래로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의 우려가 더 가속화되는 그런 뉴스가 좀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냉각수 공장이 벨기에 참 저희들이 이게 완전히 이쪽 섹터를 연구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닌 이상 잘 모르는 내용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 벨기에에 있는 3M의 벨기에 공장에서 세계 공급에 냉각수 80%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냉각수? 냉각수를 벨기에에서 사가지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쓴다고요? 그렇죠. 아니 냉각수는 원래 그냥 특별히 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식히면 냉각수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그냥 일반적인 물이 아닌 거죠. 우리 저밖에도 얼음 정수기 있는데.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게 왜 공장이 가동 중단되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환경에 오염되는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규제로 인해서 공장의 환경을 다시 기계나 이런 것들에서 재설치해라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규제로 인해서 공장이 가동 중단되는데 이게 지금 당장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일단 어느 정도 비축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리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뉴스들이 어십게 나왔습니다. 일반 물하고 다른데요. 불순물이 없어야 되는 건 또 우리 있는 모양입니다. 일반 물 쓰면 반도체 다 녹 쓴다는데. 그래요. 몰랐죠 우리는. 이제 코에이를 사야 되겠다는데 어떤 분은. 그 다음 뉴스는요. 어제는 하루 종일 수소가 제일 많이 온 얘기가 많았습니다. 수소? 네. 수소에너지. 그래서 어제 수소 관련주가 많이 떴습니다. 우리 시장에도요. 보고서에서 보건스텔일이 비롯한 월과 아이비 보고서들이 석유는 지고 수소가 뜬다. 이런 보고서들이 어저께 많이 나오면서 수소 관련주에서 추천도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전환이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소위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온라인 마케팅이나 온라인 사업이 가속화됐죠. 그렇죠. 가속화됐죠. 그거랑 똑같은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에 서로 패권 경쟁이 생기면서 에너지 전환이 가속도가 붙는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나 원자재나 이런 쪽이 올해는 가장 화도가 되고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좀 전에 시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일의 기업이 독일에서 러시아를 가스를 대체할 호주 그린 수소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최대 에너지 그룹인 이온이라는 회사가 호주의 재생에너지 기업과 MEO를 체결해서 30년까지 연간 50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해서 유럽에 공급한다. 이렇게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수소 관련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신정부 출범에 오래 하지 않습니까? 미래 동력을 수소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유화학 기업의 기업들이 수소 관련된 생산에 박차를 가겠다. 이런 뉴스들이 어저께 하루 종일 돌아다녔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어제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주최를 해서 주도해서 미국 동 해외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 및 투자 유치 수소 관련해가지고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대표적인 게 두 가지에만 제가 가져왔는데요. SK ENS와 ENS가 미국의 플러그 파워 합작법인 공동 투자한다. 인천에 이게 어저께 뉴스가 나왔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호주의 가스 기업을 인수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거 기업의 뉴스나 이런 걸 떠나서 가만히 전체적으로는 전체 뉴스 플로우를 주요 시장의 이슈가 될 뉴스들을 가만히 보면 시장은 확연하게 에너지 쪽으로 가는 게 물론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거 에너지의 서로 국수주의 또는 패권 경쟁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에너지 전환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당분간 계속 화두가 되고 가장 강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어제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 뉴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자율주행 로봇 배송 플랫폼을 개발한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자율주행 로봇 기술의 스타트업인 뉴빌리티와 협업한다고 하는데 내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카카오 모빌리티에서는 뭘 구축하는 거냐면 관제 플랫폼을 구축한다라는 거예요. 운송을 할 때 배송을 할 때 최적의 경로 운행의 데이터 실시간 배송 모니터링을 해서 최적 가장 값싸게 최적의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최소 시간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경로를 한다는 거죠. 이거 경영학과 경제학과 나오신 분들은 저도 이런 공부를 했는데 처음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최적의 경로를 찾는 걸 찾는 수리적으로 찾는 거 이거 공부하거든요. 이거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는 사실 이쪽 자율주행이나 로봇 배송에 진일보하는 그런 지금 산업의 발전이 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대위아에서 미래 모빌리티 부품과 로봇 가속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이쪽에 주력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현대위아를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걸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PC 관련주나 메모리 반도체 주들이 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뉴스가 가장 컸습니다. TSMC 회장이 대만 반도체협회 행사에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가전과 PC 스마트폰의 수요 감소에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실제로 아이폰 SE 감사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PMI가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IT 쪽의 수요가 좀 줄고 있다. 이런 걱정의 얘기들을 했는데 곧바로 시장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에너지, 자원 이런 부분들의 뉴스를 전반적으로 훑어보면 시장이 관심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1일입니다. 그래서 분기 리뷰를 하고 그리고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리뷰요? 네. 1분기 지금? 1분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첫째 날부터 빠진 거 아세요? 그때 오스템 임플란트 터졌잖아요. 그런데 미국도 1월 첫째 날부터 빠졌습니다. 1월 첫날? 1월 4일 날 딱 오스템 임플란트. 그래서 내가 올해 감표를 안 좋았다는 얘기 했잖아요. 미국도 1월 시작하면서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1월에 빠진 거는 금리 인상 그리고 긴축의 우려를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1월 말과 2월 중순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빠진 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2차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반등을 했다가 그다음에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두 달을 우려를 하면서 빠졌다가 지금 현재는 3월 14일 저점으로부터 미국은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등 후에 이틀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제가 기초 분석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3차 하락까지 하고 반등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단기로 주기로 끊고 그다음 주기로 본다면 정말 험악해지는 그런 하락이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했던 유사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2010년과 2011년, 2018년과 2019년이었습니다. 이때에도 금리 인상을 했고요. 양적 긴축을 했고 미중과 무역 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상황은 2018년과 2019년도에 그랬거든요. 그럼 그때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냐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S&P 500입니다. S&P 500에 노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빨간색을 칠해놨는데 그냥 저게 2018년과 2019년도에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봐야겠지만 움직임은 저렇게 움직였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보시면 지금 제가 노랗게 이렇게 두껍게 칠해놓은 게 2018년과 2019년을 지나가면서 있었던 그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금리 인상을 했고요. 양적 긴축을 했고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었고요. 미중과 무역 분쟁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임 계엄성이 굉장히 높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때하고 유사하게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맨 끝에 보시면 1월에 폭락했다가 2월에 또 폭락했다가 반등 주었다가 3월에 지금 반등을 줬지 않습니까? 저거랑 비슷하게 움직임을 나타난다고 보면 미국 시장은 아마도 아마도 이제 팍수권으로 들어갈 계획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시간을 두고 아침 제가 시간이 짧으니까 시간을 두고서 한 번 이 추이를 한 번 쭉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은 어땠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또 1월 첫날부터 빠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 코스피는 직전에 고점 3,000포인트 대비는 8% 빠졌고요. 3,300포인트에 있는 최고점 대비는 마이너스 17% 빠져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은 1월 고점 대비 약 9%, 최고점 대비는 약 10%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코스닥은 최고점 대비는 그렇게 빠진 게 아니고 이번 하락이 컸습니다. 약간 달라요. 좀 이따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은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17%라는 것은 반등을 그만큼 못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외국인들이 2월 중순 이후에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2월 중순이 뭐였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어요. 즉 외국인들의 거래는 환율 연계가 가장 컸다. 그렇게 판단을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전쟁의 휴전 또는 종전 이후에 물가 지표가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제한적 반등을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시장이 추가적으로 올라서 계속해서 강세를 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좀 비난적인 거죠. 지금 보조적으로 보는 거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건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는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과거에 경험적으로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급락했죠. 글로벌 금융위기죠. 그랬다가 다시 급반등했다가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내려가지는 않고 오랜 동안 박수권에 있었거든요. 지루했죠. 그다음에 2018년과 19년도에 아까 미국하고는 약간 다리 우리 더 빠졌습니다. 미국이 긴축하는 동안에 빠졌다가 그다음에 팬데믹 이후에 정말 많이 이번에도 올라왔잖아요. 이게 다시 올라왔다가 이번에 빠졌다가 지금 옆으로 어떻게 갈까라는 건데 과거의 패턴을 보면 우리 시장이 박수권으로 들어갈 갈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 시장은 선형적으로 미국 시장처럼 미국 시장 다시 한번 볼까요? 미국 시장 보면 굉장히 선형적으로 움직이죠. 계속 이렇게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빠지더라도 또 다시 올라오고 이런 특징을 보이는데 우리 시장은 선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급락했다가 급등하고 그다음 박수권 있다가 그다음 다시 한번 어떤 악재가 나와서 빡졌다가 그다음 레벨업 뒀다가 또 박수권 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특징을 좀 갖췄습니다. 과거에도 계속.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시장은 여기서 꽤 오랜 동안 옆으로 박수권에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과거 경험상으로 보면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코스피 차트인데요. 코스닥 차트를 보면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코스닥은 코스피하고 약간 다릅니다. 제가 노란색의 상단 부분을 위로 이렇게 거놨는데 왜 이렇게 거놨냐면요. 코스피는 코스피는 횡보 구간에 있다가 빠졌다가 레벨업 되고 또 횡보 구간에 있다 이랬는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고점을 높이면서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장에서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별 움직임이 더 활발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정리해 보면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박수권에 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박수권에 진입한다. 그러나 종목별로는 움직인다. 그래서 지수는 여기에 두고 종목에 관심을 갖자. 숲을 보지 말고 나무를 보자.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유튜브나 보시면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 전체적인 장기적으로 흐름을 보면 우리 시장은 그렇게 들어갈 개혁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관심 이슈나 관심 섹터는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거예요. 이걸 제가 지금 시황 얘기하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1분기에 강세였던 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농산물, 원유가격 급등의 연동환 섹터가 강세였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정류, 철강, 비철금속, 농산물, 물류, 사료, 비료 이런 쪽이 강세였고요. 1분기. 그리고 신정부 출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건설, 원자력, 리모델링이 강세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 쪽이 강세였거든요. 그럼 이제 1분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2분기. 그리고 앞으로는 어디에 관심을 좀 둘까. 이게 사실 가장 고민이고 늘 고민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종목도 리밸런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4가의 정도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5월에 신정부 출범을 하면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로벌 경기 사이클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사이클의 연동은 분명히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각국에서 나오는 정책. 우리나라 신정부에서 나오는 정책. 정책 테마는 계속해서 2분기에도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수급이 그쪽으로 쏠릴 것이다. 이걸 한 가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리오프닝 얘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오프닝 주스는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가시적 실적 터널원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기대만 갖고 가기에는 이미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리오프닝 쪽에서는 소비 쪽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리오프닝만 우리가 쳐다보고 있지만. 세계 각국들이 리오프닝이 돼서 수출 교육이 조금 더 지금보다 활발해지면. 수출주들도 여기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항상 그렇지만 구조적 성장주는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율주행 전기차나 시기술 제품의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계속해서 이쪽은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하나는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금리가 올라갈 때는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에 집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원자재나 오일이나 아니면 자원이나 이런 쪽이 계속해서 지금 각 국이 패권 경쟁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이번 전쟁 때문에 확실하게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이제 미국이 지금 하는 행동들이 미국은 우리 미국 내부에서 다 이제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재료나 소재들을 이제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쓰자. 이것을 계속 저쪽에 예전처럼 예전처럼 자꾸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전에 리시오링 것처럼 똑같이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섹터가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 섹터에 있는 종목 중에서도 현금 흐름이 많은 종목을 계속 봐야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는. 현금 흐름이 많아야지만 그래야지만 당연히 배당성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취약할 때는 항상 재무제표에 현금 흐름이 많은 쪽으로 수급은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섹터 내에서도 대차 대답표 또는 재무구조 사항에서 볼 때 현금 흐름이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아마도 그쪽의 기관들은 분명히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한번 골라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분기는 숲보다는 나무다. 정프라가 여기다 한번 또 첨언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번 해봐요. 숲보다는 나무보다는 옹달샘을 봐야 된다. 옹달샘? 옹달샘. 물 먹으려고? 네? 물 먹으려고? 계속해서 현금 흐름이 쭉쭉쭉 나오는 곳. 그게 이제 옹달샘. 그리고 이제 세수하러 왔던 토끼가 물만 먹고 가지 않습니까? 토끼는 하얘잖아요. 외국인들. 외국인들이 뭐 하러 들어왔다가 약간 물 먹고 돌아간 그 종목에 집중하자. 이 인사이트는 아마. 외국인이 토끼야? 외국인 토끼죠. 하얘니까.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 그렇죠. 외국인이 이제 딱 그 물 먹은 그 종목. 세수하러 왔다가 바로 물만 먹은 그 종목. 정프로는 이제 이렇게 한번 들어갔습니다. 아마 한두 달 후에는 정프로의 이 인사이트에 아마 무릎을 탁 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숲보다 나무. 나무보다 옹달샘. 정프로입니다. 뭐지 그거? 물 중에 나무에서 나오는 물 뭐라 그래? 고로새. 고로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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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거 있죠? 나무와 물을 한꺼번에 먹어버렸다. 김프로님은 고로새로 갑니까? 고로새. 고로? 제철주야? 전선도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 사실은. 아 그렇습니까? 전선주 어제 넘어갔으니까요. 고로의 쇠. 축하드립니다. 제철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한 주 동안 고생해 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한, 이세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세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비를게 물어봐 변화와 생존해